한지원 선수 한지원 야하 까다로운 위치였는데요 나이스 포트 날카로운 샷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지샷을 치듯이 뒤쪽 모래를 가격할 것인지 선수들이 판단을 하고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신지 선수는 약간 뒷당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2번으로 한지원 버디 성공하면서 두 골 연속 버디로 10 언더파로 올라갑니다 표정이 싹 굳었다가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3번으로 한지원인데요 한지원 선수는 3홀 연속 버디예요 거의 3번 홀은 어차피 약간 행운이 따랐던 홀 같기도 합니다 3번 홀 3번 홀 3번 홀 4번 홀 1 ил 2